정해철 그리고 오상영, 박두현이 살아있습니다. 하나! 둘! 둘! 셋! 공격! 잘해야 돼. 공격! 이거. 또 잡았어요. 자, 안으로 들어왔죠? 오케이! 아, 가까워! 오케이! 다이버리, 다이버리! 몰아보자. 몰아보자. 몰아보자, 몰아보자! 오케이! 자, 아카로챙이 아웃입니다. 다시 한 번, 아...! 자, 아카로챙이 아웃입니다. 자, 다시 한 번, 아...! 아 3원의 라인만 역시 잘하네요 패스 느려! 패스 느려! 아 정액 돌로 쳤습니다 몰아보자 몰아보자 자 가로챙이 아웃입니다 아 3원의 라인만 라인만 선수 우리가 잘한다고 아 정액 돌로 쳤습니다 리빈 줘! 리빈 줘! 조 리빈! 나 렌! 나 렌! 나 렌! 나 렌! 나 렌! 러버! 가이종! 자 이제 4대2입니다 4대2 집중 집중! 패스 안 돼 패스! 다시 박도현 위로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구성애! 아 또 잡혔습니다 아 안 돼 안 된다 이거 몰아 몰아 다리 형 다리 형 아! 타겟 잡혔다 타겟이 빠져나야 돼 사이드 이용 오상형 사양 좋아 사양 좋아. 오성 형. 이동규. 괜찮아. 아우 참다. 이동규 공도 없습니다.